논증이야. 이거 그냥 보지 말고 그 순서를 좀 봐야 됩니다. 세상을 바꾸는 토론에서 두 번째 지문하는 거고 아까까지 뭐 했니? 논제와 필수 쟁점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이제는 그 논증을 첫 번째 입론이니까 진짜 토론 내용은 여기서부터야 이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그냥 서두에 불과했다라는 거 지금부터 실제 토론이죠. 실제 토론 가볼게요. 시작. 투표는 민주시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평균 투표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의 턱없이 낮습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도 의무투표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무투표제란 의무자가 의무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제도로서 투표 불참정에는 벌금 부과하거나 투표권을 박탈하는 등의 법적 제재를 부과합니다. 저는 이러한 의무투표제 도입에 찬성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이거 찬성 측이야 이거 첫 번째 입론인데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이죠?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 되게 길어요 엄청 길어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논제의 배경 제시 및 의무투표제의 정의를 내리는 거고 너희가 나중에 만약에 어떤 토론을 할 때 있지 않니? 네가 찬성 측이야 찬성 측의 첫 번째 입론자라면 이거 봐봐 나 어떡하지 찬성 측인데 입론하는데 뭘로 얘기해야지? 자 1번 얘야 이거 논제의 배경 제시하고 의무투표 네가 하고 있는 토론회 주제에 정의를 내리면 너는 서두를 잘 쓴 거야 고의다 한번 해봐라 다시 뭐 했다고요? 논제의 배경 제시 왜 의무투표제를 시행하는 거죠? 배경이 뭐 있어? 배경 그리고 정의 투표제라 했으니까 정의가 나온 거야 자 투표제 도입에 잔성합니다 주장 자 그 이유는 첫째 우리나라는 투표율이 낮아 투표결과의 정당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투표제 해야 됩니다 투표 낮아가지고 정당성 문제 실제로죠? 실제로 뭐니 얘들아? 여기는 여기서 뭐야? 근거 이런 게 중요해 투표율 낮다라는 거에 대한 근거 18, 19, 20대 총선의 투표율은 46.1, 54.2, 58% 총선이야 총선 국회의원 유권자 10명 중 4명 이상의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선출된 정치인들이 정당성 얻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는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 모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상황을 초래한다 그러니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뭐하고 있는 겁니까? 찬성 측 입론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얘기 막 찬성 입론 반론한 게 아니야 그냥 싹 다 입론이야 이거 지금 그것도 찬성 측에 둘째 의무투표제는 현실적으로 자 얘들 봐라 첫째, 둘째 이렇게 나가는 거 뭐라고 한다? 담화 표지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이거 은근히 애들 잘 몰라요? 담화 표지 첫째로, 둘째로, 처음으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 말의 논리적인 순서를 정하는 멘트 있죠? 그걸 담화 표지 담화 표지가 사용되고 있다 이거 은근히 애들 몰라요 담화 표지 여기 바랍니다 이거 의무투표제는 현실적으로 투표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이기 때문에 나는 주장하는 것이다 벨기에는 자 근거 의무투표제 도입 찬성의 이유는 뭐다? 가장 확실하다 투표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제도가 이거야 그 근거로 벨기에는 1893년 우미투주 투표에 3.4% 투표를 90% 1893년? 이때는 뭐 민주주의도 모르고 호주는 16 투표율이 94.8% 회원금 1위 정당한 사회 없이 투표를 하지 않으면 20호주 달러 벌금 부과 이렇게 벌금 내 불이익을 제도화해 투표를 독려하고 사전투표나 전자투표 등 자 전자투표도 이거 되게 많이 반대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누군가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전자투표는 뭐니? 본인인증은 핸드폰으로 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 할머니가 본인인증을 해 그 옆에 있는 손자가 할머니 본인인증 내가 해줄게 할머니 인증한 거다 자 그리고 손자가 지가 찍는 당을 찍어버리는 거지 할머니 끝났어 이렇게 해버리는 거야 이게 전자투표는 되게 애매해요 본인이 진짜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중간에 누가 가로챌 수 있는 거야 확대한다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저는 투표를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지금 뭐하고 있는 거야? 찬성임론자가 의무투표체를 왜 해야 되는지 배경 제시했고 그 이유를 첫째 둘째 셋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담화표지 써가지고 첫째는 뭐다? 정당성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원래 되게 낮았어요 문제가 됩니다 둘째는 가장 확실한 제도가 될 수 있고요 벌금하니까 그 근거도 있어요 호주 벨기에 증거했습니다 셋째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높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정책으로 대결한 선거문을 만든다 근거 간다 근거 얘는 불평등 체멸한 글에서 의무투표 실시하면 투표자 소극적이던 저소득층을 저소득층은 왜 소극적이지? 병찬아 저소득층은 왜 소극적이니? 그럴 수도 있고 사는데 바빠서 투표한다고? 어머나 배달 가야 돼 투표한다고? 어머나 식당 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안 오는 거야 근데 그들은 투표자 유인할 수 있겠지 벌금 낸다고 하면 또 가겠지 그러면 그들의 정치의 영향으로 증대하는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거야 이처럼 의무투표제는 사회적으로 효과가 큰 제대문을 반드시 시행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찬성에 대한 정리 입론 끝 입론 한 거야 지금 겨우 가보자 논제의 등장 배경은 뭐라고? 오이소의 공목 중에 낮아가지고 권리치지 못한다 용어 의무투표제 벌금 됐고 왼쪽 가보자 오른쪽 가보자 입론 입론이 뭐라고요? 논제에 대한 자기 측의 주장을 정당하기 위해서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는 과정이다 이유와 근거 뭐라고요? 주장에 대한 뭐 한다고요? 이유와 근거 어? 아까 이거 뭐였지 이거? 논증이었지 논증 논리적 논증의 사면서도 뭐죠? 논리적 논증 세 가지 뭐라고요? 주장 근거 이유 주장 이유 타당한 근거 타당한 이유 주장 근거 타당한 이유였지 왜? 기억나니? 사면서도 그러니까 이 내용이 어디 있어야 되는 거야? 입론에 있으면 논리적 논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는 거니? 주장 이유 근거 시작 봐라 여기 뭐 했다고요? 주장 여기 뭐예요? 여기는 이유 1 이유 2 이유 3한 거야 그다음 뭐 한 거야? 여기는 뭐 한 거야? 여기는 여기는 뭐 한 거야? 이유에 대한 근거 이유에 대한 근거 이유에 대한 근거 이유에 대한 근거 든 거야 이 구조 알겠니? 그다음 봐라 이에 대한 근거는 뭐 한 거니? 실제로 이거는 어디 조사한 거겠죠? 조사로 근거를 가든 거야 여기도 뭔가를 조사했죠? 여기는 뭐 한 거니? 전문가의 견해로 근거를 든 거야 근거도 든 방안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근거를 맨날 인터넷 찾아보니까 인터넷 기록에 의하면 재미없잖아 근거를 찾는 방식이 맨날 똑같으면 근거를 찾는 방식은 뭐야? 여기는 전문가의 견해 인용 여기는 벨기에 외국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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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은 거 사례 사례 알겠니? 여기는 뭔가? 조사한 거고 여기는 사례로 한 거고 여기는 전문가로 한 거고 근거를 이것도 기억하는 이해됐어? 다시 봐라 큰 거 봐라 지금 뭐하고 있다구요? 뭐하고 있는 거니? 첫 번째 입론 누구 측의 입론이야 이거? 찬성 측의 몇 번째 입론이야? 첫 번째 반론이야 입론이야? 입론이야? 그걸 논중안을 구성하는 과정을 구성하는 과정인 거야 자 구성한 과정 써봐 어떻게 썼어? 첫 번째 배경 제시했지? 의문투표 정의하면서 마지막에 주장하지? 주장했지? 그다음 뭐 들어? 이유 세 개를 담화 표지에 이용해서 했지? 그 각각의 이유에 대해서 뭐해야 됐어? 근거됐지? 근거될 때 근거되는 그 요소들이 똑같아 조금씩 달라 조사하고 얘는 외국의 사례 얘는 전문가의 견해로 근거를 들면서 뭐하고 있다? 논증을 구성하는 과정이다 이 뼈대를 알면 니네가 나중에 고2 때 토론할 때 찬성 측에서 첫 번째 입론할 때 이 뼈대로 니네가 글을 쓰면 너는 입론을 잘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들 학종까지 얘기해 주는 거다? 됐니? 여기 보자 찬성 측 입론 전개 순서 논제의 배경 제시했고 개념 정의했다 그 마지막에 주장했지? 이거 어디까지야? 여기 1문단이야 보고 있니? 1문단이야 1문단 구성 뭐라고요? 시작 배경 제시 개념 정의 주장 주장 그 다음 이유 근거 제시 총선의 투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베이기에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를 제시했다 이런 뜻인 거지 마지막에 정리발언 정리발언 뭐다? 이게 뭐 여기가 뭐야 이게? 정리발언 한 줄 이 구조를 이 뼈대를 너희가 지금 그려봐야 돼 자 백제 그려본다 시작 자 그래서 이걸 뼈대라든지 뼈대를 그려보고 그 다음에 그 뼈대에다가 살을 한번 붙여보시는 건 어차피 이건 창비의 내신 대비하는 아이들이잖니? 모든 출판사마다 토론이 있는데 창비는 또 약간 이런 스타일로 해준 거야 지금 그 정책문제 확 이거 하는 공부해보니까 토론할 수 있겠지 이제 이거 나중에 성인 됐을 때 토론 대회 나가요 대회가 아니라 토론할 기회가 있어 물론 이제 지식인이 아니고 어? 아니면 할 수 없는데 너희는 다 높은 어? 곳으로 가려고 하잖아 그러면 토론 해야 돼 어머 저 토론 못해요 어우 창피해요 이러면 안 돼 어 전 어우 무서워 이러면 안 돼 그럼 이제 장이 안 되는 거야 각자 있는 거에서 자 넘어갑니다 이거 한번 가보자 뭐야 이거는 사전적 정의 사전 법률적 정의는 법률 전문가의 정의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거 자 넘어 약시발동 볼게요 자 찬성층의 논증 구조를 지금 아까 뼈대라는 건 뭐야 내가 아까 구조를 인식했느냐 이거야 필수 쟁점에 따라 정리해보자 의미조표제 도입에 찬성한다 주장 도입해야만 한다 이거 오니 입론측의 주장이지 논제는 아니야 논제는 뭐였지 의무투표제를 도입을 해야만 한다 거기에 나는 찬성한다 입론은 입론 따가가지고 찬성이 의무투표제 도입에 사실 반대합니다 이러면 안 돼 그 다음 필수 쟁점 세 가지 뭐였죠 시작 1번 2번 3번 이쪽 라인은 뭐야 필수 쟁점이야 그리고 논증은 뭐야 이유와 근거 왜 이유 근거 나왔지 주장 어딨어 주장 이유 근거 이 뼈도 알겠니 너희는 내가 설명 안 하면 이게 그냥 그런거보다 하겠지만 이게 필수 쟁점 논증 논증 라인 쟁점 라인이지 이게 논증이 아니야 이게 쟁점이 아니야 이거 바꾸지마 주장 논증 쟁점 용어 은근히 조금씩 헷갈려요 주장 논증 논증 안에는 원래 우리가 뭐였대지 주장과 이유 근거 있었는데 지금 뺀거고 쟁점 자 이유가 뭐라고 심각성은 투표율이 낮으면 투표율이 낮으면 정당성은 충분히 악댈 수 없다 무슨 얘기냐면 봐봐 이거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야 봐봐 여기 1번이지 여기 1번 여기 2번이고 3번이지 이거를 더 은근히 내용 쪽으로 들어가면 내용 쪽으로 들어가면 필수 쟁점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필기해라 하면 이 1번은 뭐라는 거야 심각성 부분에서 얘기했다는 거야 여기가 맞니? 그럼 여기 두 번째는 이쪽은 이 둘째 여기로 뭐라는 거야 해결 가능성 위주의 필수 쟁점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필쟁 세 번째는 필수 쟁점 중에 세 번째인 효과와 이익으로 얘기했다는 거야 그 내용도 그러니까 봐봐 여기 보자 입론이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구조도 있고 배경 제시하고 정의 내리고 주장한 다음에 이유와 근거를 열심히 잘 드는 것도 논증이며 그 이유와 첫째 둘째 셋째는 그냥 아무렇게나 걸린 게 아니고 얘는 심각성 때문에 얘기한 거고 얘는 해결 가능성으로 얘기한 거고 이유와 근거를 든 거고 얘는 효과와 이익으로 이유와 근거를 들었다 이렇게까지 가는 거야 얘들아 손피 얘기하니까 확실히 구조가 딱 나오지 그래서 선생님 칠판 강의 안 하다 칠판 강의하면 이 구조를 못 그려요 어디 무대가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모른다고 너희가 이해됐을까? 이 얘기가 이 얘기인 거야 지금 됐니? 이 표가 이 표라고 여기다 이걸 쓰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지? 같은 얘기인 거야 넘어간다 넘어간다 내용은 넘어간다 이거 그 다음 자 보자 논증의 구성에서 뭐라고요? 시작 주장 이유 근거 아까 얘기했지 이유와 근거는 사실은 뭐니? 신념이나 생각 이게 이유고 근거는 자료 원리 객관적 사례 권위자 전문가 이게 자료 원리 객관적 사례 권위자 견해 이게 근거지 그러니까 아까 뭘로 들었어? 자료 사례 견해로 든거지 아까 근거를 맞니? 얘는 뭘로 들었어? 얘는 자료 얘는 사례 전문가 다원아 맞아? 어 주장 이유 근거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끊다간다 왜냐면 딱딱 끊기니까 오케이